고춧가루 오디션 이 비행기는 코코오파까지 가는 대안 안동 스윙차에 부착하여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엔시아 대항공, 일본항공과 공동 흐랑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인 코코오파까지 예정된 비행시간은 26.01시간입니다. 오늘 캠벨 기장을 비롯한 저희 승무원들은 여러분을 정성만 모시겠습니다. 출발을 위해 저속 밀브를 내리고 중바지와 케이블을 제자리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무선통신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사용하실 수 있구요. 노트북 등 큰 전자기기는 저속 하단 또는 기내선판에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 중 여러분의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이 승권의 기술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잠시 승권을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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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니다. 경군의 대비에 자리에서 하는 상상 좌석 발견을 미시기 바랍니다. 유리골 상판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정포스는 195-3 리포관리. 열매신 주정거리에 따라 다양한 해결 시기에는 그야낙고기 수사일 밸에서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승객 여러분을 안전하게 국가 국제공원까지 모시키자 기동기입니다. 전 승부하는 세신 왕스카인트로 현상인 대한항공 789편을 이용해 주신 승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비행기는 고도 1060m 시속 1055km로 안전하게 수납중행이 있으며 후쿠오카 국제공원까지 비행시간은 이륙후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저요되어 1월 22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경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현재 목적지 후쿠오카의 날씨는 구름이 낀 가운데 기온은 섭씨 영상 4도입니다. 오늘 비행 중의 날씨는 기류영향으로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리에 앉아계실 때 여러분의 안전위에 항상 좌석필트를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온은 developers bile 도착합니다. 소개해드ink도 기온은 1002km로 différents 하나 더 전문가한 제1천에 championship 갓에 착용해전까지 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Abend은 저녁를 저희는 ISO 119F 최대의 언어야 할 feature trên 전설 기온이asy voltage We recommend keep your seat belt fastened while you're seated.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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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